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렉서스는 어떻게 벤츠와 경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하면 어떤 차죠? 일본에서 최고로 고급인 차죠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차고요 벤츠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특히 고급차죠 이 두 개의 회사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경쟁했는지 그 얘기를 통해서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을 절대 버리지 마라 이 말은 아마도 당첨된 복권을 양도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굳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영인들이 자신의 독점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독점을 왜 스스로 포기하지? 그렇게 나에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1989년에 이 책의 저자가 렉서스 자동차를 처음으로 몰아 봅니다 렉서스는 일본에서 도요타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모든 기술력을 다 총동원해서 최고급 자동차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해서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차가 좋았겠죠 이 책의 저자가 느끼기에 마치 내가 벤츠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S클래스요 차량의 성능은 아주 좋았고요 가격은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번 렉서스 차를 타보고 그 후로 한 일주, 일주, 일주 지나서 벤츠 미국지사 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렉서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렉서스 몰아봤는데 S클래스랑 좀 비슷하면서 가격은 무려 25%나 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벤츠 미국지사 임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렉서스도 좋은 자동차지 그런데 결국 도요타 자동차란 말이지 그럼 과대평가가 좀 거치고 나면 고객들은 다시 메르세데스 벤츠로 돌아올 거야 렉서스가 그리고 S클래스 같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 S클래스가 렉서스보다 훨씬 더 크고 성능도 더 좋아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것으로 S클래스는 설계되었지 렉서스를 그 속도로 몰아봤어? 아마 200km 이상으로 밟아보면 다르다는 게 느껴질걸? 렉서스의 견쟁차는 E클래스야 S클래스가 아니고 E클래스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E클래스가 5천 달러 정도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아마 고객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랑 렉서스랑 비교를 할 거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품질과 명성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렉서스라는 자동차가 벤츠보다는 아직은 아래다 그리고 렉서스 아무리 고급차긴 하지만 벤츠의 가장 고급 모델인 S클래스가 아니라 E클래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렉서스를 바라보면 시선이 느껴지죠 이 임원의 대화를 듣고서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메르세데스 벤츠 사람들은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초부터 벤츠가 고급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1988년에 렉서스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1988년에 진입한 렉서스가 불과 5년 만에 1993년 서부 해안까지역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역에서 고급 승용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됩니다 뭐 뭐 고급 승용차 하면 원래 벤츠가 가장 많이 팔렸었는데 렉서스가 그것도 후발주자로 들어온 렉서스가 1993년 불과 5년 만에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뭐 렉서스의 진입 렉서스 경쟁 상대라는 렉서스의 진입을 보고서도 별다른 반격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점 시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죠 벤츠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 시장을 렉서스에게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뭐 렉서스는 그냥 그런 견제들을 받지도 않고 벤츠의 견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더 어디서 비롯된 거죠 벤츠 임원진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렉서스를 한 수 아래로 보고 렉서스는 우리 경쟁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렉서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요 독점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적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원천을 가진 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독점 시장이 무너진 경우는 독점자가 무너진 경우는 대체품 제공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살펴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또 새로운 추가 기능을 함으로써 경쟁자로부터 스스로를 계속 보호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점의 진정한 특징과 그 원천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 브랜드라서 그래 우리 제품이니까 그래 우리 품질은 우수해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충분히 강해 이런 식으로 성공 비결을 중문처럼 되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기 독점자는 호시탐탐 현재의 독점자를 무너뜨릴 독점의 원천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자, 고객 변화에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변화들의 상호작용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독점은 언제나 돌고 돌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변화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항상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기존의 뭔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정말 공고한 독과점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죠 지금도 언제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로 정부가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는 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쿠팡, 마켓컬리 이런 거에 등장으로 인해서 대형마트조차도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전통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은 대형마트를 경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요일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고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거 이용해서 360원 언제나 편하게 집 앞까지 배달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등장해서 변화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산업, 경쟁자, 고객 변화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독점을 항상 주시하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확장을 위한 노력 때문에 현재의 독점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투자는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확장, 물론 확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독점을 지키는 선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지 현재의 독점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확장한다? 이것은 독점을 스스로 내주는 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서 그 성공을 오랫동안 쉽게 누리는 것만큼 실패를 불러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기업 문화에 오만함의 징후가 없는지 주시하라는 거죠 아까 벤츠에서 하려면 보더라도 우리가 벤츠인데 무슨 렉서스, 도요타? 무슨 우리 경제사 되겠어?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로마 제국조차도 그 엄청난 제국조차도 사회적, 도덕적, 해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서스는 어떻게 벤츠와 경제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점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독점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 독점의 기술 11번째가 나옵니다 독점은 만드는 것만큼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가들이 이 점을 놓치고 후회한다 결국에는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거죠 독점이 내가 있으면 이 독점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